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료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심과 인도하신 36회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주의 종님들과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교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필그림 성교교의 양충길 목사님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